여행사랑TV 모래해변, 갯벌, 산과 숲, 그리고 유서 깊은 역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거제도는 풍부한 해산물에 교통도, 섬치고는 상당히 좋다 보니 인프라 같은 외적인 면을 제외하고 관광장원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타고난 지역입니다. 해금강, 외도, 바람의 언덕, 학동몽돌해변, 공고지, 포로수용소 등이 누구나 가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본 듯한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거제 관광지는 대체로 교통평과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제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 많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각종 드라마, 영화, 광고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요 관광지들은 한류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남도답게 맛집 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바다, 밤바다를 안주삼아 술 한잔까지 여행사랑TV가 당신을 위해 엄선한 오색 매력의 거제에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제 해금강 소개입니다. 거제 해금강은 한류의 열풍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금강마을 남쪽 약 500미터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로 지하형이 칡뿌리가 뻗어내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인 갈도부다는 바다의 금강산을 뜻하는 해금강이라고 널리 부르고 있습니다. 한송이 부영이 피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계의 봉우리가 조화를 이뤄 신선 같다고 하여 삼신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업년 파도와 바람에 씻긴 형상이 각가지 모습을 연출합니다. 사자바위, 미를바위, 촉대바위, 신랑바위, 신부바위, 해꼴바위, 돛대바위 등으로 둘러싸인 해금강은 서부리 중국진시황제의 불로장생초를 구하러 왔다고 하여 약초섬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십미터 절벽에 새겨놓은 만물상과 열 십자로 드러나는 십자동굴은 가위 주물주의 작품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자바위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의 모습 또한 환상적이며 선상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거제 해금강은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제 바람의 언덕 소개입니다. 해금강 가는 길 왼쪽으로 내려가면 도장포 마을이 나오고 그 마을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바람의 언덕입니다. 원래의 지명은 비바늘로 불렸으나 2002년부터 바람의 언덕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한없이 넓고 고즈넉하며 시원한 바람이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하나같이 지루하지 않은 한가함을 입었습니다. 썸도 등대도 유람선도 바람마저도 한가해 보입니다. 짊어진 마음의 짐을 바다에 던지거나 바람에 날려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TV 드라마, 이브의 화원, 회전목마, 영화, 종려나무숲 등의 촬영지였고 2009년 5월에는 KBS E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2를 촬영되기도 하였으며 2009년 11월 풍철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제 외도 보타니아 소개입니다. 거제도와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도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강우량이 많아서 여러가지 난대 및 열대성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말꽃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 거제 해금강, 홍도, 대마도 등을 관망할 수 있습니다. 1969년부터 소유자 고, 이창호, 최우숙 부부가 4만 3,863평의 부지에 희귀 아얄떼 식물 740여 종과 리사우스 등 7동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곳으로 지중해의 어느 한해변을 옮겨놓은 듯 이국적인 모습을 건물과 조경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한류해상 국립공원 내 위치한 외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져 있고 서도의 식물원과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도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KBS 드라마 겨울연가 마지막 회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1995년 4월 25일 외도자연농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한 지 2년 만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 네티즌에 의해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거제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 소개입니다. 해변 면적은 1만여 평 길이는 1.2km 폭은 50m로 거제도 남쪽에 위치합니다. 흑진주 같은 검은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힙니다. 남의 안에 맑고 깨끗한 물이 파도쳐서 몽돌을 굴리며 자글자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이는 우리나라 자연의 소리 백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안을 따라 발지압을 하며 걸으면 노자산 가라산의 능선이 부드럽게 다가오고 코앞에 펼쳐진 야생 동백님 굴락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의 오름소리가 귓가를 간지립니다. 이름의 유래는 학이 날아오르는 지향이라고 하여 지어졌습니다. 엿마을 수산에서는 아직껏 별 신구시 이어져 내려오고 노자산 가라산의 희귀식물은 한국식물학 연구의 보고입니다. 입구 등 포토존이 설치되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학동의 옛지면을 본따 이름 지은 금으로 수의 길을 건 일면 소나무 향과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공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거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소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포로들이 생겼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여 1951년부터 거제도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인민군 15만 중국군 2만 등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고 그 중 300여 명의 여자 포로도 있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최초의 휴전회담이 개최였으나 전쟁 포로 문제에서 난항을 겪었고 특히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간 유혈 살상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1952년 5월 7일에는 수용소 사령관 도태준장이 포로에게 납치되는 등 냉전시대 이념 갈등의 축소 현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계기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쟁은 끝났고 수용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83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부 잔종건물과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작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전쟁 역사의 산교육장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되었습니다. 거제 동백삼 지심도 소개입니다. 이룸면 지세포 동쪽 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이 긴 사각형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삶의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승포 동백삼 지심도 터미널에서 도선으로 15분 거리에 있고 섬 전체가 거의 동백내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남쪽 해안에 해시계가 발달해 있고 면적은 0.36제곱킬로미터 해안선은 3.7킬로미터입니다. 조선현종 15년에 15가구가 이주하여 살았다고 문헌에 남아 있으며 1936년 주민들이 강제 이주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일본군 요새로서 한계중대가 광복 직전까지 주둔하였으며 광복 이후 주민들이 다시 이주하여 살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심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박집을 겸하여 생활하고 밭농사와 과수원 등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량의 김, 미역, 굴도 생산합니다. 지금도 포진지, 탄약고 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그동안 지심도는 국방부 소위였다가 2016년 6월 거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희귀종인 거제풍란을 비롯하여 후박나무, 소나무 등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섬에서 동백나무 터널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낚시체험관광, 그늘나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KBS ETV에 방송된 1박 2일의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제 여차, 홍포해양 비경 소개입니다. 여차 해변을 따라 명사해수욕장으로 향하다 보면 대병대도와 소병대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푸른 물결 위로 춤을 추듯 나타나고 해안 절벽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비포장길이 다소 있지만 아름다운 비경을 바라보노라면 금세이칩니다. 기존의 전망대 한 곳에 2019년 대한민국 테마 여행 십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망대 한 곳이 추가되어 특색 있는 디자인의 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제 공고지엔 네도 소개입니다. 거제시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와현의 수역장 너머 예구마을에서도 능선을 하나 더 넘어 산빌탈에서 사면 마취산 뒤에 숨어있는 공고지가 보이고 맞은편의 네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저 멀리 해군강이 보입니다. 지명은 지향이 궁둥이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1957년 강명식 지상악 노부부의 정성과 땀으로 산빛 아래 만육천 제곱미터 되는 밭을 일교 동백과 수선화 종려나무 등을 삽과 곡괭이로 수십 년간 만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빨간 동백꽃과 노란 수선화가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운 자연 농안 공고지라는 입소문을 타고 전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찾는 숨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공고지의 산자락은 계단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곳곳에는 종려나무 천리향과 말리향 선려화 등이 푸른빛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도는 외도의 안에 있다고 하여 안섬 모자섬이라고도 부르고 구주라 선착장에서 도선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어족이 풍부하여 낚시터로도 유명하고 김과 굴양식이 활발합니다. 1982년 네도분교 운동장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인 조개무지와 토기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제 거가대교 소개입니다. 국내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의 집합체인 거가대교가 2004년 12월 착공하여 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12월 13일 개통했습니다. 거가대교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를 잇는 다리로서 총 길이 8.2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두 개의 사장교의 해저 침메터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방식을 이용하여 건설되었고 침메터널은 48m 수심을 포함 5가지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와 부산 간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줄었고 시간은 2시간여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 통영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가 유타입형으로 연결되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남양 관광벨트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확 트인 바다 풍경을 밤에는 아름다운 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호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